모든 숫자는 2로 나눠줘요. 세상의 모든 리듬은 2로 나눠줘요. 그게 파워 오브 2야. 혜민씨 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이사권 정혜민씨입니다. 세븐 오스티나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4페이지 연습에 보면 4분의 7 오스티나토가 있어요. 근데 2배로 하면 8분의 7인거야. 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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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까야. 에릭 팔란드의 트라이옴프에서 베이스가 복잡하게 치지만 2배로 하면 우리는 까 까 까 까만 쳐도 음악이 붙는다는거지. 까 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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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이 킵을 하려면 그냥 2로 밟으면 돼. 까 까 까 까 네 melanomma 아 차절 논 Montal L 이quet 이해돼? 네. 모든 숫자는 2로 나눠줘요. 세상의 모든 리듬을 2로 나눠줘요. 이해돼? 모든 숫자는 2로 나눠줘요 세상의 모든 리듬은 2로 나눠줘요 그게 파워 오브 2야 1,2,3,4,5,6,7 1,2,3,4,5,6,7 1로 돌아와 여기 아닐 때가 연습 3번 연습 3회 1번이 연습 3회 1번이 첔 Mint Facious 앓뎌 이게 오스티나 톱 첫번째야. 8분음표, 4분음표, 7 했지? 1분음표 18분음표 7, 16분음표 7, 32분음표 7. 그럼 1,2,6,1,3,6,1,2,3,6,1,2,3,6,1,2,3療 надо 요리가 딱 떨어질 숫자 니까 마이크로 타임 칠에는 칠이 점막이야